Here's your 여섯번째 guest, 위성 영어 영어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팟캐스트 이번 영어왕 만나보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기, 혼자서 가능해요 책 보면 되고 읽을 거리 정말 많아요 듣기, 혼자서 가능하죠 팟캐스트 듣고 유튜브 미드 보고 하면 돼요 쓰기, 혼자서 가능해요 문법책 사전 뒤져가면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혼자 벽 보고 하실 건가요? 거울 보고 하실 건가요? 말하기는 상대방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 흔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10년 이상 영어 공부했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로 대화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영어로 대화하셨나요? 5분? 1분? 아마 전혀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앞으로는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하지 마세요 영어로 말한 시간이 결국 나의 영어 실력입니다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으로 오시거나 oncub.com 혹은 1661-1217로 지금 연락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 영어 현실에 대해서 좀 깊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영어를 잘하게 되려면 지금과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하셨고 잘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 왕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한국이 처한 영어 현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화하는 내내 굉장히 저도 즐거웠고요 좀 더 한국의 영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여서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남는 어떤 그런 팟캐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에피소드 영어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휘영 영어 왕을 만나뵙습니다 인터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여서 혹시 휘영이 누구인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휘영이 회원 제 이름으로 저는 아스트레일리아에 태어났습니다. 용산, 한국에서 제 경험을 통해서 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브리티스 영어, 아메리칸 영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자라셨다고 하셨는데, 몇 살 때부터에서 얼마나 있으셨나요? 자랐다고, 자라긴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란 게 아니라 곧 중학교 3학년 때 호주에 가서요. 7년 정도 살다가 왔어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호주에 가셔서 7년간 살았으면 호주에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죠? 호주는 처음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아무래도 영어권이 더 장래가 밝겠다 해서 부모님이 글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호주로 중학교 3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의 학업은 중단을 하고 그쪽으로 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네, 한국에 자체소를 내고요. 중학교 졸업을 안 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호주에 가서 처음엔 영어를 모르니까 어학코스를 밟고 고등학교로 들어간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중간에 중학교 때 나가야 했을 때 좀 기분이 아마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도 있고 계속 하던 생활이 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짜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한 건가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가게 됐고요. 반대는 안 하셨나요? 부모님한테? 반대를 했긴 했는데 시드니를 그때는 중학생이니까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 사진 보고 그냥 가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러면 호주 딱 떨어지니까 느낌이 어땠나요? 네. 완전히 좀 혼란스러웠죠. 외국 처음 나가보는 건데. 아 근데 중국에 나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몇 살 때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잠깐 갔다 왔었어요. 초등학교 때 잠깐 1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중학교를 왔었거든요. 아 오래 있잖아. 아 근데 동양인이랑 서양인이랑 느낌이 엄청 달라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니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어떻게 적응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어린 나이에 가서? 그 적응을 솔직히 잘했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어학 코스 받고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학업을 못 따라가서 다시 또 어학 코스를 밟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뭐 어학 코스를 총 몇 번 밟으신 거예요? 두 번 밟았죠. 처음에 3개월만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더 어학 코스 밟고 다시 들어갔죠. 들어갈 때는 뭐 특별한 절차가 있었나요? 그거는 다 어른들이 알아서 해주셔서 저는 잘. 아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장선생님이랑 그냥 대면하고 그런 거 밖에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일 하고 계시죠? 나이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26살이고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지금 어떤 거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 저는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휘용님.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Do you want me to answer in English or? 아. You have to speak in Korean. 아. 오케이. Yes. 음.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기보다는 일단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영어 공부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공부하는 거겠죠. 아무튼. 음.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호주는 중학교가 4학년까지 있고 고등학교가 2학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Year 11.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뭐 정말 우연치 않게 도움을 받아서 시험 준비를 했지만 과외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등의 그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미국을 가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미국을 가신 거죠? 미국이요? 예예. 아 미국을 간 적은 없고요. 아. served American이라고도 있는데. 카투사 한 거 말하시는 건가요? 아. 전 또 미국에 가서 일을 한 줄 알았네. 아. 서비스. 아 예. 그러면은 카투사 한 거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 드릴까요? 아. 카투사 지원은 어떻게 하셨고 이제 뭐 카투사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조건이라던가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카투사 지원은 이제 저때는 7월에서 8월에 지원을 받는데 그 토익 점수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되고요.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로터리? 그러니까 추첨을 해요. 뽑는 방식으로. 네. 추첨을 하는데 그거 완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이제 제가 운이 좋게 당첨이 됐고요. 음. 네. 일단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는 운동은 정말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5시 이후로는 온전히 자기 시간이니까 뭔가 장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군대 가기 전에 준비해서 가시면은 군대에서 많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 카투사라는 이제 직업이 영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제 군대 아직 안 가신 분들. 네. 많이 관심 있으실 거 같아요. 아 나도 영어 잘하는데 카투사 하고 싶다. 네.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네. 저 당시에는 7대 1이었고요. 아. 뭐 그 정도를 계속 네. 유지한다고 들었어요. 음. 경쟁률이. 네. 그럼 지금 한국에 그 있은 지는 얼마나 됐나요? 네. 네. 군대 합쳐서 3년 네.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3년 반 됐네요. 네. 그 아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영어에게 아무래도 근데 어릴 때 그 호주로 갔다 보니까 영어가 이제 많이 이제 이제 자리 잡혔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안 하면은 조금씩 영어라는 게 좀 떨어지잖아요. 네. 모든 언어가 다 그렇듯이. 네네네. 그걸 좀 느끼나요? 맞습니다. 네. 느끼는. 많이 느끼는데요. 머릿속에는 되게 빠르게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혀가 굳어가지고 혀가 그걸 표현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네. 혀가 꼬여요. 안 하다 보니까. 아. 한국에 그 특유의 된 발음이 나와서 그게 잘 안되는. 네. 아. 역시 이게 안 하면은 어. 네. 다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카투사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네.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굉장히 잘 하셨대요. 네. 지금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 세월이 그만큼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네. 뭐 그야말로 조금씩 조금씩 까먹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다 까먹은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참. 네.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한국 분들도 대학생 대학생 분들 이제 프리토킹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거를 해요. 이제. 싼 프리토킹 선생님을 해요. 아. 싼 프리토킹 선생님이요? 그건 뭐죠? 네. 그러니까 과외를 하기에는 너무 이 사람들이 배울 유인이 없으니까. 네. 네. 정말 시급 싼 값에 이제 프리토킹을 해드리는 거죠. 아. 학교에서. 네. 네. 그렇게 많이 모아서 하면은 짭짤해요. 네. 아. 아. 그러겠네요. 아. 괜찮네요. 네. 그. 본인 이제 영어 실력도 유지할 겸 돈도 벌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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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배운거는 이제 저의 초등학교 세대니까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접했구요 영어를. 그리고 뭐 호주가서부터 한거죠 이제 뭐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영어라고 해봤자 뭐 약간 영어인데 영어를 수학문제 풀듯이 푸는 영어였고. 그렇죠. 네. 네. 이제 네. 호주에 가서 이제 생존 영어를 배웠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그 호주에 있었을 때처럼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이 그런 방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힘들게. 솔직히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은 야자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거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일반 아무래도 그 국립 중 고등학교. 네.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아 뭐 사립학교라면 뭐. 그렇죠. 좋은 학교 많으니까. 그리고 안 가면 뭐. 네. 아. 네. 이거 또 빈부격차가 또.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아. 정말. 양극화가. 네. 그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좀. 아. 제가 이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에 이제 많이 가신 분들 만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가시는. 제가 보기에는 중산층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외국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사실 못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국내에 있더라도 뭐 국제학교 같은 데로 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솔직히 그러신 분들은 보면 영어를 좀 잘해요. 대부분. 네. 아무래도 그 학원 학교에서 그 수업이 다 영어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었지만 영어를 대부분 잘해요 보면. 네. 그래서. 아. 좀 안타까워요. 그냥 그 공립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는. 네. 일반계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분들은 그야말로. 너무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커리큘럼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요.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야자를 뭐하러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누구조차 구하는 건지. 뭐. 약간. 소셜 컨스피라시.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겠죠. 안타깝네요. 네. 아.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아. 뭐 이거 되게. 네. 술자리라면 되게 열변을 토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나가는 거니까. 열변을 토하셔도 돼요. 네. 네. 아니. 네. 네.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네. 위험합니다. 네.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제. 아. 이제 학생들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게. 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좀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좀 너무 좀. 네. 불쌍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약간 뭐랄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고. 특히. 그냥 시간 낭비라도 좀 안 하면은. 좀 시간이라도 좀 짧으면은. 학교 갔다 와서 뭐라도 좀 해보겠는데. 그것조차 학교에서 허용을 안 하니까. 야. 그게 말입니다. 하.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면 정말 극단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극단적인 메리트가 있는 게.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굶어죽지는 않아요. 하. 영어를 하면은. 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은. 영어를. 영어를 다 잘 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못 한 거는. 심지어 후진국 사람들도 다 잘 하는데. 교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거를. 안 바꿔요. 왜 안 바꿀까요? 아무래도 그. 공무원이잖아요. 변별력이. 네. 한국 선생님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 원래 하던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바꾸기 쉽지 않겠죠. 네. 바꾸고 쉽지 않겠죠. 그 사람들이. 아.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자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공무원이. 공무원이 돼서 들어갔고. 네. 그거 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했고. 뭐. 나름 그 안에 들어갔는데. 뭐. 또 다른 뭐. 챌린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챌린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나가줄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뭔가. 수술을 하려면은. 아마. 네. 대규모의 엄청난. 그런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우리나라 수술을 참 잘하는데. 그런 소셜 그룹의. 오피니언을 안 듣기로 정말 유명한. 강력한 고거먼트인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이제. 아. 그래서 뭐. 나가신 거 아니에요. 사실.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신 거겠죠. 네. 네. 아. 이제 호주에 한국 사람들 어때요. 시드니에 계셨나요. 어디 계셨죠. 네. 시드니에 있다가 대학교를. 네. 저기 캔버로로 갔어요. 아. 그럼 두 곳 모두.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죠. 네. 얼마나 많나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들었을 때는. 뭐. 길거리에. 널린 게 정말 한국인이고. 네. 한국 뭐. 삼겹살. 파는 데도 있고. 그야말로. 거의 뭐. 반 한국이라고 하는데. 저. 제가 있을 때는. 또 한국엔 많은데. 네. 근데 그때는 코리아타운이라는 간판이 시드니 시내에 없었거든요. 네. 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 간판이 붙었다대요. 시드니. 아. 그래요. 시티에. 네. 코리아타운이라고. 아. 그럼 이제 정식 명칭이 이제 붙었네요. 코리아타운으로. 네. 코리아타운으로. 차이나타운으로. 네. 붙은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네. 한국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 약간. 저는 이제 한국 학생도 굉장히 많아서. 네. 한국 학생끼리 공부방에 모여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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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사람이 진짜 많나보네요. 네. 그. 한국 사람 거기.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요. 네. 네. 정말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가 뭐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한국말만 하고 살자고 맘 먹으면. 네. 뭐 정말 영어 필요 없을 정도로. 와. 좋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가장 만만한 영어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가기 쉬운 국가가 비자도 잘 떨어지는 국가가 호주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제 신체검사만 받으면 거의 떨어지거든요. 아. 맞네요. 네. 네. 연장하면 2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오.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약간 힘들어요. 한다고 그냥 다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이제 만 30세 미만의 건강한 청년이면은 다 갈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런. 네. 알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호주가 이제 제일 많이 가는데. 네. 어.. 그. 어. 그.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온 대학교 형들이랑 같이 쉐어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쉐어하우스라고 이제 그 집세 같이 내면서 방 따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대학교 저기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분들 많이 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어때요? 보시니까 그 분들? 아 뭐 진짜 재밌게 하다가 가시던데요. 그 뭐냐. 솔직히 한국에서 외노자들이 하는 일을 하긴 하는데 외노자죠 뭐 호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삶의 질이 진짜 극단적으로 좋아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좋죠?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말 일 하루에 딱 8시간 하고 일주일에 100만 원 벌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막노동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100만 원 벌고 그냥 여행 다니고 뭐 나머지 시간에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영어 공부하면서. 약간 이거 듣고 아 그럼 나도 다 호주 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기성. 네. 그랬다가 갔다가 가니까 막상 가니까 그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우 당연하죠.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특히 중국도 이제 호주로 올 수 있게 돼서 아시아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일이 좀 구하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 지역 이제 퍼스라 그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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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농업 위주로 이제 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고요. 네. 네. 농장. 네. 농장이나 아니면은. 네. 정육점 있잖아요. 정육 그 공장. 네. 정육 공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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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일하시고 뭐 이제 주키니 따는 거 그런 거 열매 따는 거 많이 하시고 그런 거 하면 이제 그런 거 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영어를 좀 잘하면 서비스업이나 시티잡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좀 영어 하셨을 것 같은데 영어 좀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네 좀 꽤 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 다니시고 그랬으니까 아 이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시티잡 구하기가 좀 쉽고요 영어가 안 되면은 이제 농장이나 정육공장 같은 데로 가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영어를 하고 가야 돼요 호주를 가려면은 정말 한국에 오는 외국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전혀 모른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일할 때는 뻔해요 말 안 하고 그냥 네 네 그냥 그야말로 닥치고 그냥 일만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처럼 네 똑같아요 한국 사람도 호주 가면은 영어 못한 상태로 가면은 그냥 뭐 입 닦고 그냥 일만 해야죠 네 안 그러면 저희 한국인 식당에서 일하거나 그렇죠 최저식업도 옷도 벗고 너동청에 신고도 못하고 못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아 너무 암흑 너무 어두운 아 열쓰요 아 이건 솔직히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방송인데 방송인데 갑자기 레미제라블이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레미제라블이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풍요로워요 호주 풍요로 풍요로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통해서 네 분위기를 조금 업 시켜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예비 영왕들을 위해 멋진 잉글리쉬 코트 그리고 그 코트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유튜브에 Rise and Shine 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예 이게 혹시 보셨나요 어떤 동영상이죠 제가 한번 봐야겠네요 이게 모티베이션 하는 모티베이션 동영상이에요 예 이게 운동선수들이 이제 그 신체적 역경을 이겨내고 하는 그런 비디오를 삽입을 해놓고 아 좋아요 거기에 나오는 나레이션이 있는데 나레이션이 정말 파워풀 하거든요 음 그 되게 약간 비비드 이미저리 그러니까 네 어 은유법을 굉장히 많이 써서 진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엄청 자극적인 나레이션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You are Ryan in the field of lions Looking for the elusive same prey That says victory is the only thing that will keep you alive 이런 거거든요 아 저 그거랑 네 네 네 같은 사람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비슷한 거 봤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말고 사회에 불만 갖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라 뭐 그런 동영상인데 그것도 만든 데가 뭐 머슬 프로스티지인가 뭐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아 네 네 네 혹시 똑같은 데서 만들었나요 비슷한 채널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본 거 같기도 해요 그 동영상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그거 그거 그게 한 6분짜리인데 그거 시간 남으신 분들은 듣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서 네 거기 밑에 내레이션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되게 좋아요 아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one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영역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읽기랑 쓰기를 묶어서 대답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제 듣는 분들이 초보자니까 그분들한테 좀 맞게 그분들 환경에 있는 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좀 그런 분들 가르치고 하니까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 맞게끔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이 쉬운 책을 볼 때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뭐 찾아보다가 이제 그냥 대충 전체적인 뉘앙스만 보고 이제 안 찾아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습득하려면은 정말 많이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음 네 그럴 바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한영 영안 번역 연습을 하면요 네 단어뿐만 아니라 그 expression 네 하는 방법까지 표현하는 방법 엄청 단시간에 빨리 늘거든요 음 정말 그 한 달만 하면은 정말 빨리 늘어요 저는 그렇게 했네요 제가 지금 이런 정보는 처음 듣는데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냥 신문에서 좋아하는 분야의 기사를 찾으세요 네 한국신문에서요? 아니면 영어신문에서요? 한국신문이나 영어신문이나 네 상관없어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도 좋고 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은 일단 거기 있는 단어의 뜻을 다 찾게 되니까 음 영안 번역은 이제 단어를 습득하는 거고요 네 한영은 이제 expression을 습득한다고 해야 되나 영작을 늘리는 거죠 음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뭐 왜 일기 쓰고 뭐 머리에 한다 뭘 하겠다 해도 한정된 한정된 experience에서 나오는 expression이기 때문에 그렇죠 diversity가 떨어지거든요 네 다양합니다 근데 신문기사는 신문기사는 번역을 하면요 이제 한국어 신문을 읽으면 어휘도 늘어나고 뭐 대화 주제에도 나중에 할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그게 머리에 남아서 나중에 대화에도 쓸 수 있는 expression이 돼요 음 그러니까 기본 교양을 그냥 한국어랑 영어랑 동시에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모든 언어를 습득할 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말하기 듣기는 이제 나중에 또 그거는 직접 친구를 사겨서 해야 되는 거고 음 일단 읽기 쓰기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말하기 듣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음 근데 최대한 그걸 익숙하게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국분들이 일단 성문 영어 예 제일 좋은 건 성문 영어에 있는 예문을 큰 소리로 예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표현이 쉬어보여도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혀에 익숙하지 않아서 안 나오거든요 예예 근데 일단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him I love them I love she loves you she loves her she loves her father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반복 안 하면 안 나오는 표현인데 반복하면은 그냥 혀가 익어가지고 자동으로 나와요 이제 그게 그게 블록처럼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멋진 스피킹의 빌딩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네 음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네 한 가지 사실은 약간 빠지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걸 본인이 연습한다고 해도 네 참 안타까운 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그러다 보니까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음 아무래도 써먹으면 계속 이제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네 그 동기부여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전혀 없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네 그 연습을 해놓고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아 이제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그걸 계속 하려면은 동기부여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제 힘들게 되죠 이제 정신적으로 네 네 저는 저는 지금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요 예예 저는 펜파를 구했어요 음 모르겠어요 그 영어권 국가에도 한류가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영어권 국가 사람들만 영어를 쓰는 게 아니니까 저기 남미나 프랑스 쪽이나 펜파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좋은 대화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음 네 맞습니다 사실 대화 상대는 네 제가 보기엔 어 돈을 조금 쓰고 구하면은 쉬워요 아 돈을 전혀 안 쓰고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건데 네 어 저도 사실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느낀 거는 아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 하는 게 낫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아 확실히 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도 꾸준히 하게 되고 이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계속 하게 되고 음 저도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돈으로 이렇게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만나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만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랭귀지 익스체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언어 교환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하다가 이게 그지부지 그지부지 해져요 왜냐면 어 나는 한국어를 맨날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얘는 영어를 별로 안 하네 혹은 저쪽에서 영어를 많이 가르 저쪽에서 이제 나는 영어를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이 한국인이 나한테 한국어 별로 안 가르쳐주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아서 이렇게 좀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네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돈 내고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가 없고요 그렇게 해야 네 맞습니다 네 돈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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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꼭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아니 네 아무래도 자본주의 경제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만약 저희 청취자분들이 대학생이시라면은 학교 커뮤니티에 보면 영어 스터디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그런 거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일단 뭐 본인이 찾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다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간 낭비 좀 안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돈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너무 이제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본인 시간 낭비가 더 많으면은 그게 나중에 가면 더 손해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럼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까지 다 끝났고요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Did you ever get a life changing benefit? 영어를 함으로써 인생의 큰 득이 되었던 것 있으셨나요? 네 영어를 하면 일단 군대를 카트사로 가는 거 간 게 제일 큰 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해서 이제 통번역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한국에서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것 자체가 네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 네 뭐 아르바이트 기회도 많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좀 이제 좀 나은 조건에서 시국도 세고 네 육체노동이 아니고 그런 거죠 네 아 그 아 좋습니다 아 뭐가 좋아요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제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가져갈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If you need to learn a new language How would you start? 내가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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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공부 어학을 좋아해서 다른 언어도 많이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게 문법을 다 파고요 음 그 문법을 파는 대신에 이제 그냥 문법 책을 하나 사서 거기 있는 예문을 다 큰소리 읽고 네 그냥 혼자 걸어다닐 때 중얼중얼 걸으면서 다 외워버려요 그냥 아 지금 일본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본어 그렇게 공부하셨나요? 네 아 예 또 다른 언어 혹시 그렇게 공부하셨나요? 어떤 불어하고 스페인어 있는데 네 네 그냥 그 다이알로그 있잖아요 네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냥 그거 다 달달달 외우면 유창하게는 안 외워도 뭐 무슨 상황에서든 할 말은 있죠 음 네 아 그러면 굉장히 네 노력도 많이 필요하죠 그냥 이렇게 지금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이게 막 쉽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네 노력은 얼마나 하시죠? 노력은 지금 저 경험 방학이니까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그냥 6주 정도 잡고요 네 그냥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있어요 와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네 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근데 재밌어요 아 본인이 일단 좋아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본인이 만약에 그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어 뭔가 피로해가지고 피로에 의해서 취업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걸 어거지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좋아해야 되겠죠 일단 네 원망도 많이 듣고 아 그거는 또 무슨 얘기죠 원망이 맞은다는 원망 아 왜 나는 여기서 뭐 공부하지 못해서 왜 이걸 못하나 이런거 아 잘 잘 이해가 안되는데 좀 더 설명해주세요 네 제2외국어 이제 나중에 뭐냐 대학원에 제2외국어 시험 보는 데도 많고 이제 저기 취직할 때도 제2외국어 보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나는 스페인에 유학을 안해서 고생을 할까 그런 기분 들었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한국분들이 영어공부할 때 드는 기분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거 공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와 네 그럼 스페인어 공부하시는게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시겠어요 스페인에 가지 않고 아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신문만 주구장성 번역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확실히 쓰는데 표현해서 주점이 없게 됐는데 문제는 말하는 건데 말하는 건 가서 늘려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거는 이게 말하는 거를 혼자서 연습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게 뭔가 이게 뭔가 반응이 좀 오고 좀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말을 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냥 혼자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를 좀 어거지로 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화 상대는 구할 방법이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어 그런가요? 그렇죠 아 네네 언어 그쪽 그 사이트 언어 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온쿱을 운영하니까 그쪽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은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일대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대화 상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대화 상대를 찾아서 연습을 좀 해보고 하면 재밌거든요 자기가 배운 거 써먹고 하면은 네 써먹을 곳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계속 하기가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There are do's and don'ts What did you recommend English-wong listeners to do and not to do when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쁜 방법들을 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한국은 영어 마케팅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현란한 유혹들 중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은 진짜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조금 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이거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이게 제가 보니까 네 그 유학파들의 다 그 대답이 비슷해요 네네 잘 이렇게 정보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스페인어 공부하시면서 느꼈겠지만 힘들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쉽고 재밌는 방법 없을까 막 찾아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네네 근데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서 오래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냥 그 환경 자체가 거기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굳이 막 막 찾아서 할 필요 없잖아요 주변에 조금만 용기 내면 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지식이 여기에 대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그 일단 뭐냐 그 앤듀 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 잉글리시왕 들어가면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예예 거기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토익 점수 단기에 딸려고 이제 토익 점수 달성하고 놓지 마라 예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저의 짧은 소견에 의해서는 음 저는 한국에서 영어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렇다 할 코멘트를 묻더라 드리겠어요 음 네 사실 영어학원이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일부러 늘리잖아요 그렇죠 문법을 뭐 한 달이면 할 거를 세 달 코스로 늘리고 돈 벌려고 그런 거 좀 많이 느꼈어요 음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참 뭐랄까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을 영어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걸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안되는 것뿐이 지금 보이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 해서 사람들이 안되는데 네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학교에도 학원에도 답이 없는데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왜 똑같은 데 계속 가서 또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지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무튼 최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답답해요 제가 맞습니다 일본도 보면 영어를 못하는데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하는 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대학 다녀오신 무슨 저는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일하고 싶었고요 네네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자본주의 좋아해요 아 저도 저는 저도 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기관이랑 생산성은 전혀 상관관계 없는데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 같은데 이제 동영상 보면 이제 entrepreneurship 이라고 그런 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항상 아 뭔가 자극이 뭔가 많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막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자기가 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일단은 만족스럽고요 네 그리고 아 이게 사람을 게으르지 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긴장하게 하고 항상 뭔가 네 정말 어 되는 걸 찾게 되게 되고 안 되는 거는 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망하면은 결국 그 사업이라는 거는 게임 끝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경력이 남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잔고가 떨어지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네 게임 같아요 약간 아 약간 약간 리스크 테이크 예 그런 게 게임 같고 그래서 네 어 저는 다시는 이제 일반 직원이나 이런 걸로는 한국 사회에 직원 어디인가에서 직원으로 일한다는 걸 생각하면 네 정말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아 저도 싫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격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네 어 지금 딱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entrepreneur 쪽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약간 실용파이신 것 같고 좀 이렇게 뭐랄까 남들이 뭐라고 하던간에 내가 보기엔 이게 되는 건데 혹은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네 제가 보기엔 딱 확실히 약간 그런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던가 남들이 뭐라고 하곤 가네 내가 봤을 때 되는 쪽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내 인생인데 그렇죠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남들을 위해 살지 말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뭐 사람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대로 듣지 말고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 걸로 그냥 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인데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게 인생이 얼마 길지 않다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서는 이제 인생에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정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로 정말 자기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테이킹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시대의 멘토십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말이 그 말이 맞는데 진짜 아씨 한국 부모님들인 참 아시아 부모님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라 네 의사가 되라 뭐 변호사가 되라 자기가 원학은 원치 않던 간에 일단 학교에서도 공립 이제 학교도 문제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갖다 바치고 네 좋은 대학교 가고 그 학교 명예를 위한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아니 일부 몇 명 한 10%는 좋은 대학 가겠지만 그 외에 좋은 대학 가지 않고 그냥 어지부지한 대학 간 사람들은 나중에 요즘에 보면 취업도 안 되고 네 뭐 한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코피 터져가면서 새벽 같이 공부해놓고 그 시간들 다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놀기나 했으면 모를까 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 자체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정말 보고 있으면은 정말 막 이렇게 분통이 터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빨리 떠야겠어요 갑갑합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해요 한국에 되게 좀 좋은 대학교 다니는데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답이 없다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그 노력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랄까 아 쓸데기 없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데 사람의 노동 가치를 너무 낮게 쳐요 한국은 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예 이게 그런 인식에 기저해 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 2년 동안 사람 공짜로 쓰고 뭐 공짜로 부려지고 이러니까 뭐 그 정도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런 피해 이런 인식 공통 인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 남이 당해도 뭐 뭐 당하면 뭐 어떻게 그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임금도 낮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그 약간 정치적으로 돌아가는데 네 어 사실은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회를 보면은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보다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성 같은 것보다는 네 어떤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모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하면 글쎄요 모랄리티라기보다는 그냥 저기 정치인들 그거 같은데 밥그릇 싸움 같은데 정치인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제 그 제가 근데 그 그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 대부분 네 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구분을 대부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거잖아요 통제경제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손을 뻗치고 있느냐 아니면 경제 스스로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죠 자유경제 시장이 잘 안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학교나 이런데도 좀 너무 많이 관여하는데 좀 자유경제 시장 경제로 돌아가게 해야 이제 이 공립 학교들도 좀 줄어들고 네 싼 사립 학교들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공립 학교가 하는 게 없다고요 사실은 이 학교들이 하는 게 애들 가둬놓고 이거 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고 맞아요 사립 학교가 많이 생겨야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경쟁하고 이제 네 경쟁하고 가격도 싸지고 더 좋은 어떤 교육 질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다 하길 원해요 또 웃긴 게 정부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작은 정부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부가 다 해주길 바라고 정부에서 뭐 먹여주길 바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야말로 그냥 정부 어떤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끔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관리 조금 이렇게 좀 법 질서 체계나 이런 걸 좀 잡아주고 하는 거지 네 정부가 무슨 뭐 다 이렇게 어 무슨 부모님처럼 네 다 관리를 이렇게 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사회가 좀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건 그런 교육 자체를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그렇죠 일단 돈에 대해서도 안 가르쳐주고 시민 교육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 권리가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네 뭐 이력서나 심지어 엄청 간단한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안 가르쳐주고 진짜 쓸데없는 공부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립학교가 많이 생겨야 돼요 어 그러다 보면 사립학교들까지 들끼리 경쟁하고 싸질 텐데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안타까워요 네 영어 교육도 사실은 그쪽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네 그 좀 그 공립학교들이 좀 기여를 한다고 봐요 그 영어 문제도 네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혹시 한국에 사립학교가 쿼터제가 있나요 사립학교를 설립을 못하게 됐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수 이상 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은 그거는 앤드류 씨가 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사실은 저 사실은 중고등학교 생각해보면은 네 음 좀 시간 낭비가 너무 컸고 좀 네 다른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만약에 듣고 계신 분 중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이나 네 중고등학생이라면 네 물론 외국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네 돈이 솔직히 많이 들잖아요 일반 중산층에서 하기에 좀 솔직히 버거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리스크 테이킹이긴 한데 다시 한 번 네 아 홈스쿨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네 그거 괜찮죠 뭐 네 근데 홈스쿨을 하려면은 네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가 정말로 어 이 애를 어 잘 키워보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애랑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기 자녀들이랑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뭐 솔직히 저기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뭐 학교가 없었는데 맞아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교육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사회가 그런 식으로 다시 어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느끼는 게 학교의 필요성보다는 정보가 학교에서만 나왔지만 산업시대 때는 지금 정보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시대가 중간쯤에 가는 때에는 이제 정보가 정말로 집에서만 앉아있어도 많이 다 나올 거거든요 네 굳이 가서 이제 좀 그야말로 좀 그런 그냥 그저 그런 어 선생님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차라리 인터넷에서 정말 인기 많은 최고 강사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학교의 필요성이 적어질 거라고 봐요 물론 대학의 필요성도 점점 적어진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얘기가 너무 좀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고 싶네요 한국 말고 저기 딴 데서 한국에도 그런 날이 제가 보기에는 올 겁니다 네 좀 변하고 가고 있는데 네 조금 단지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이런 게 좀 빨리 오지 않을 거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listening to you now many of them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휘용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예비 영왕님들께 휘용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뭔가요 아 이거 뭔가 제가 앤드류 앤드류님처럼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되게 좋은 이름을 알리는 기회 같은데 글쎄요 저는 딱히 그렇게 운영하는 페이지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공개하기 싫으시면은 공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 뭐 페이스북 한번 열어볼까 네 그럼 페이스북 주소를 저희가 그 잉글리시왕 페이지에 저희가 한편에 마련을 해둘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괜찮아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Here's my last question 휘용님처럼 영어를 잘 하고픈 영어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제1곡을 공부해서 이제 영어를 국내에서 공부하는게 한계가 어느정도 이상이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중간실력 정도 되셔서 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직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일상회화가 안되더라도 그 외에 그냥 뭐 학술적인 내용 정도 뭐 그냥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키면 뭐 일상적인 뭐 농담을 던진다던가 뭐 화기애애한 일상 대화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뭐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나 데베이트 같은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뭐 한계없이 전할 수 있다면 뭐 콜로키얼 랭기지는 나중에 다시 해도 되는 거니까요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I know if studying English is very hard to study solely in Korea you'll reach limit you know you see transparent ceiling so I'd like to urge you to just continue studying it you know even if you can't conversate with colloquial language but then colloquial language is very ending part of very concluding part of you know studying language so I think if you can express what you're thinking in the debate or you know academic language they'll be enough there'll be a good basement for you you know to complete English so just keep it going yeah I wish you all the best everyone have a English or yourself is English or don't stop right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www.englishwang.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